사실 사람들이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자가검진은 하지 않는데 보통 연령대별로 30세부터는 매월 자가검진.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브레스트, 가슴을 촉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촉진해보고 그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저희가 의사한테 촉진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40세가 넘으면 저희 국가암 권고처럼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게 유방암 권고 아닌데요.